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월간지 하나다가 어떤 잡지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 잡지를 두고 삼류잡시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류, 이류, 삼류가 무엇에 근거를 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다는 꽃화의 밧전자를 씁니다 월간지라서 보통은 객관하나다 라고 합니다 경영서부터 만화까지 다양한 책을 내는 아스카신샤라는 출판사가 2016년 4월에 참가는 잡지니까 신생잡지에 속합니다 작지를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를 봅니다 우선 편집장을 보면 1942년생의 하나다 카즈오씨씨입니다 편집장의 성이 잡지 이름입니다 도쿄외국어대 외국어학부 영미언어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에 문예춘추에 입사했습니다 문예춘추는 아주 유명한 권위있는 잡지죠 1988년에는 주간 문춘의 편집장도 지내다 96년에 퇴사합니다 여러 잡지도 거쳤습니다 엠마, 여성지 운오, 2004년에 창관된 윌지도 거쳤습니다 하나다씨의 정치적 스탠스는 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월간정론과 객간하나다가 주최한 유료 토크콘서트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하또야마 유키오, 갓나오또에 대해서는 전 총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상케이신문과 월간정론이 없으면 일본은 큰일 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객간하나다는 필진의 라인업이 아주 화려합니다 우선 아베 신조 총리와 친분이 있으며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한 사쿠라의 요시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 현대한국연구자로 레이자쿠 대학 개공교수 납북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인 니시오카즈토무 타이완계 정치평론가며 타이완 총통부 국책고문을 지낸 킴비레이 중국발음으로는 진메이링 유명한 방송평론가로 이마꼬소 강꼬꾼이 아야마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죄하자라는 책을 낸 작가 혀쿠다 나오키 등등 쟁쟁한 필진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에서는 162페이지에 걸쳐 악몽의 문재인 정권 이란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기사로 아사히는 문재인과 공범이다 한국의 경제는 생지옥이다 지소미아 파기 일본의 피해 극복해야만 할 한국의 트라우마 타이완인들은 왜 혐안일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생각한 조선 한국은 근대국가가 아니라는 주제에 혀쿠다 나오키 작가와 무또 마타토시 전 주안대사의 토론기사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혐안이라고 치부하는 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니까요 10월호에는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명단이란 충격적인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명단에 거론된 인사에 인명표기가 여기저기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일본인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오류로 제게는 보이는데요 이 기사가 정확한 팩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해서 증명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객관하나다가 삼유잡지다 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